화성의 달인 포보스의 보름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달 24일 화성 궤도위성 오디세이의 적외선 카메라가 태양을 등지고 촬영한 결과 만월의 포보스를 최초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. 포보스는 화성이 가진 두 개의 달 중 하나로 지름이 6km에 불과하지만 화성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약 3분의 1 크기에 달합니다. 촬영 결과를 보면 포보스의 표면은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사진은 나사의 미래 우주탐사 목표 중 하나인 포보스의 광물 구성과 분포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